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맘에 드시다면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말에 찍은 영상입니다 각각 평영 자유형 접영 영상입니다 자유형 접영은 지금 영상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평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3가지 영법 다 사이벌하게 지적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시는 만큼 많이 발전해 볼게요 수력은 3년차 입니다 한번 볼게요 뭐죠 이건 어떤 영법일까요 자영이네요 9 아 , 190 provis and 282 0 4 2 2 다시 해볼게요. 글쎄요? 이렇게 뭐 편안하게 하시는데 제가 뭐 딱히 애들 말이 없네요 저는 뭐 어떻게 제가 뭐 뭐 애들 말이 없는데요? 이 정도면 제 영상 보내보신 중에서는 거의 손가락 하나 듭니다 거의 뭐 편안하게 지적 해달라는데 빨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뭐 그냥 그냥 그 뭐 네? 뭐 어떻게 해드릴 말이 없는데요? 네 네 아 손가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팔꿈치를 더 약간 위쪽으로 들어서 손가락부터 물속으로 입사하면서 지르면서 쭉 이런 동작 이게 연결 동작이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려면 그 부분도 맞겠죠? 네 네 와 근데 와우 네 역시 예리하시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요런 부분이겠죠? 요런 부분 요것도 이제 방금 요것도 이제 방금 그 상황과 흡사하겠죠? 오름팔이 들어갔을 때 뭔가 어 몸이 한번 누르는 이 약간의 가슴이 약간 어 약간 그룹이 약간의 응? 이거 이거 꿀렁대는 고런 부분이 예 약간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? 근데 굳이 이 부분을 뭐 잘 뭐 어 이거는 조금 이렇게 굳이 안해도 뭐 예 그리고 제일 잘 되어 있는 건 수영복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음 일단 눈에 확 튀는 수영복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렇죠 요렇게 살짝 이렇게 좀 들어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푹 빠져서 들어간 느낌 여기는 이제 입수동작이 되어야 되겠죠? 입수동작이 되면서 왼팔을 물론 잡아당기면서는 왔는데 어 이미 왼팔은 거의 네 출수하는 동작까지 왔죠 거의 예 거의 네 맞죠 여기서는 조금 더 조금만 더 이제 신경을 쓰신다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여기서 신경을 쓰신다면 이때 이제 이때 팔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여기서도 또 뻗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? 지금 이렇게 한번에 철퍼도 거의 손끝 들어간 느낌이긴 느낌이겠지만 이렇게 팔이 거의 펴진 상태에서 들어간 느낌이죠 이렇게 철퍼도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몸을 같이 이제 팔이랑 몸이랑 같이 툭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할까요? 툭 툭 한번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왼팔에서도 말했다시피 오른팔도 약간 들어서 앞으로 앞으로 쭉 밀면서 쭉 입술을 하면서 쭉 자연스럽게 한번에 툭 던지면서 툭 이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밀면서 쭉 상체가 쭉 밀어지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더 왼팔도 그렇고 오른팔도 그렇고요 조금 그러면 뭔가 조금 더 근데 지금도 충분하셔가지고 뭐 참 부드럽게 이쁘고 잘 하시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방금 제가 말했던 오른팔 오른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요렇게 이제 불필요한 엉덩이에 업다운 업다운 이런 동작이 안 되겠죠 업다운 업다운 동작이 안 되겠죠 엉덩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약간의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 불필요한 동작은 불필요한 동작은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말하는 발차기 요 도핑킥이나 발차기나 근데 이거는 뭐 발차기에 잘하고 원하고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하는 말이고 저는 그냥 힘을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원하던 살랑살랑의 발차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살랑살랑 할 때의 발차기 예 그렇죠 엉덩이가 뜨는 이유도 킥할 때의 그와 비슷한 이유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때 요때 잡아당기면서 강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발차기는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중약 강중약 부드럽게 쓸 때는 조금이나마 강약 조두를 하게 된다면 강중약 강중약 잡아당기면서 강중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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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중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풀 단계에 왔을 때 거의 캐치와 풀의 약간 그 시점에 왔을 때 순간적으로 강중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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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요 이제 빠지면서 오른팔이 똑같이 탁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 하체 발차기 순간적인 그 처음에 강이라는 강하게 조금 내려치는 동작이 되는데 이때 오른쪽 어깨는 이미 들어가 있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체는 조금 강하게 탁 치는 타이밍에 그러면 툭 엉덩이가 올라와야 발차기가 좀 강하게 강중약 강중약 되겠죠 그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들어간 이 타임 그리고 상체도 열렸다가 같이 이제 떨어지면서 들어가니까 동작이 조금 더 커지겠죠 물을 안으로 집어넣는 상체와 팔을 안으로 집어넣는 동작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꿀렁꿀렁 하는거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갔을 때 요런 느낌 왼쪽에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낫죠 물속으로 잡아끌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오른쪽을 했을 때 들어갈 때 동작이 동작이 조금 더 부드러운 동작 몸의 흐름이 조금 더 앞으로 미끄러지는 어? 이렇게 조금 나은 동작 몸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하신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이래야 말을 하는거지 좋다 나쁘다 뭐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충분히 지금도 부드럽고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예 못됐다가 아닙니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지금도 충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쁘다고 하다뇨 아닙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굳이 나는 지금도 만족한다 생각하시면 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저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용 하시는데 이만 자용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